아, 어서오세요. 수제 귀이개 사러 오셨어요? 음, 잘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수제 귀이개만 판매하는 수제 귀이개 전문점이고요. 밖에 많이 더우시죠? 땀 많이 흘리셨네요. 휴지라도 한 장 드릴까요? 이제 괜찮으시다고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직접 만든 수제 귀이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고객님 귀 취향에 따라 귀이개 스타일별로 변경도 가능해요. 이제 디자인에 따라. 저희는 시즌별로 귀이개를 새로 제작하기 때문에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별로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여름 한정으로 나온 것들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여름 한정으로 나온 귀이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 세기로 된 조개 모티브로 한 귀이개인데, 중앙에 진주 장식이 들어가있고, 안쪽은 투명한 재질로, 속이 비치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런게 있고, 반응이 제일 좋은게, 이너 지느러미 모티브로 한 귀이개가 반응이 요새 제일 좋거든요. 보시면은 블루랑 보라 컬러로 이렇게 마블링이 잘 되어있고, 약간 마법봉처럼 생겨서 여성분들한테 반응이 진짜 좋아요. 예쁘죠?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가장 흔히 사가시는 건데 요거는 나비 모티브로 한 귀이개인데,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팔리긴 해요. 이게 약간 기본이기도 하고, 일단 계절을 타지도 않고, 나비 모양은 원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 해가시구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비녀처럼 생겼는데, 요게 이제, 인어 지느러미 껍질? 느낌이 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귀이개에요.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많이 구매를 해가시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다른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여름용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나비 모양 모티브로 한 귀이개인데, 안쪽에 장미문양이 박혀져 있어요. 이것도 약간 비녀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많이 좋아하세요. 요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재질로 되어있어요. 요런 것도 있고, 일단은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나가는 것들만 보여드릴거에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나 겨울용으로 많이들 사가시는데, 요 안쪽에 에메랄드 보석이 박혀져있는데, 약간 필기용같이 생겨서, 요 황금색 깃털이 달려있는 귀이개에요. 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크리스탈로 된, 이렇게, 이렇게 크리스탈이 달린, 소위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원석으로 만들어진 귀이개에요. 안쪽에 반짝거리는, 보시면은 반짝거리죠. 요런게 들어있어서, 요거, 요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 가격은, 약간 화려해 보이는 것들은 가격이 좀 있구요. 기본은, 3만원, 기본은 3만원부터, 하고 있어요. 어, 요,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 네. 가격이 좀 나가죠. 대신에 저희가, 2년동안 무상 AS 해드리구요. 어, 그리고, 어, 저희는 이제, 귀이개 직접 주문을 받아서, 요 안쪽, 이제 이거는 나무 귀이개로 되어있는데, 고객님이 원하시는, 어, 좋아하시는 귀이개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네. 어, 귀이개 구매하시면은, 어, 저희가 어핀치, 어핀치 귀이개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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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개, 어떤게 마음에 드세요? 어, 요 나비 같은 경우도, 기본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 밖에 안해요. 네. 음, 아, 아까, 크리스탈 박힌, 요 화려한 귀이개가 맘에 드세요? 아, 네. 요것도, 어, 많이 나가는 편인데, 가격이 조금 있어서, 네. 음, 음, 그러면, 요걸로, 주문 제작을, 제가, 해드릴게요.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귀이개 테스트도 해드리거든요. 어, 원하는, 이제, 디자인 고르셨으니까, 어, 테스트 받으시고, 맘에 드시는 귀이개로 해서, 그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드리니까, 네. 그러면, 테스트, 받아볼까요? 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해올게요. 아, 준비 다 됐구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제가, 네가지, 길게 테스트 해드릴건데, 어, 일단, 귀 좀, 알콜솜으로, 닦아드리고, 시작할게요. 아, 귀, 제일, 오른쪽 귀, 내주시구요. 네. 조금 차가우세요. 조금 차가우세요. 어, 소독 다 됐구요. 어, 소독 다 됐구요. 일단은, 면봉부터, 테스트 들어갈게요. 네. 어, 면봉부터, 테스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어,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제, 어,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갈아 끼울 수 있는,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어서,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어, 아무래도, 면봉이, 제일 대중적이라서, 제일 많이 나가요. 그래도, 집에서, 귀청소랑, 소독 잘 해주시나봐요. 귀지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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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봉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오셨을 때, 면봉도 같이 구매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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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봉 테스트하는, 요정도로 됐고, 면봉이 조금 편하시죠?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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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왼쪽은, 나무 귀이개로 제가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또 한쪽만 하면은, 귀가 아프니까, 왼쪽도 소독부터 해드릴게요. 귀에 염증은 없으시죠? 왼쪽 귀는 약간 염증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살살 파드릴게요 이제 나머 귀이개로 테스트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너 지느러미 부팁으로 만든 귀이개로 테스트 해드릴게요 나머 귀이개도 가장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이것도 고객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세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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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안을 볼륨 되게 한 손에 골고루 면봉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요거 나무 귀이개는 거칠지만 조금 시원한 느낌. 살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벌집 모양 귀이개로 귀청소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벌집 모양 귀이간데 이거는 약간 매니아층이 있어서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그러면 들어갈게요. 이렇게 어떠세요? 이거는 조금 취향이 안 맞으시죠?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이것저것 받아보시고 제일 취향이 맞으신 걸로 고르시면 돼요. 네, 반 Suzetteixíss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귀를 잘 판다고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귀청소 샵도 같이 했었는데, 요즘은 수제게이케만 팔고있어서요. 조금 깊숙하게 더 파드릴게요. 잠시만요. 뭐하는지, 그냥 흘지라요. 한번씩 마실게요. 맨날이 많이 오는거 같아요. 오늘의 주문이 5분 정도가 안되었는지, 맨날이 너무 좋았어요. 맨날이 1분 정도가 안되었는지? 어떠세요? 조금 색다르긴 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쇠게 테스트 해드릴게요. 집에 흔히 있는 쇠게이구요. 근데 저는 쇠게가 취향이 안맞더라구요. 귀가 좀 아파서. 네. 그러면 왼쪽으로 테스트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쇠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팍팍 긁는 느낌이 있어서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아 그리고 오래 보관도 가능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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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원하시죠? 오셔서 귀청소 다 받고 가시네요. 원래 테스트 때 이것저것 받아보시면 거의 귀청소 샵 가는 것만큼 받으시니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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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으로 귀 한 번만 닦아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어떤 귀기가 가장 잘 맞으셨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면봉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나무 귀이개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고른 디자인으로 나무 귀이개로 제작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귀이개 나무 귀이개 각인도 해드리거든요. 저희 만드는 기간이 열흘 정도 소요되고요. 택배로 이제 집으로 직접 포장해보게 해서 배송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주소를 적어주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저희 여기 노트에 주소랑 전화번호 적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네모에 이제 선물보장 체크해주시면 저희가 선물보장도 해드리니까 네 아 직접 쓰실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네 아 서울 사시는구나 혹시 이메일 주소도 있으면 적어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주소로 저희가 10일 총 10일 정도 제작기간이 소요되고요. 10일 지나고 2일에서 3일 정도 배송기간이 있어요. 총 13일 정도 토요일 공휴일 빼고 13일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메일 적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귀이개 신상이 나오면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래요 이제 택배송장 연락이 가니까 네 그리고 음 저희 홈페이지도 있는데 네 멜로디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직접 오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귀찮으실때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문하시면 돼요. 네 오늘 많이 더우셨는데 힘들게 찾아오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예쁘게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네 포장 예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구요 음 제가 배송할때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Me 2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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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